안녕하세요. 여러분. 진구마TV입니다. 여기 왜 여깄어? 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 떨어졌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이고, 돌아가 봐. 어쩌다 떨어진 거야? 아, 진짜 미치겠다. 너무 역시 탱탱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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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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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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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보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의 주식은 일주일은 일주일에 의해. 우리 집사의 주식은 일주일에 의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렇게 나가버린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언제부터 열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없이 이걸 열어내는 게 어떻게 하냐? 아, 진짜 어떻게 해. 잘 나르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아, 멘붕이네. 청소 때문에 문을 살짝 열어놓으신 것 같은데 아, 일로 나가버린 것 같습니다. 옥상에 나무 있는 데로 간다. 한번 가볼까? 거기로 가겠어, 설마? 그래도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한번 가봐봐, 옥상에. 아, 어떡하네. 땅콩아. 엄마, 여기로 왔겠어. 땅콩? 아, 갔구나.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났네. 아, 여기도 처음 본 게 엊그제 같은데. 네, 그래도 혼자 밥은 먹고 잘 날아다녀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네, 결국 이제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아, 어떡하냐? 올해 세 마리 다 같이 고기 좀 숲속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아, 좀 안타깝네요.